자, 우리 고3 혹은 N수생들 수능이 끝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되고 있는데 논술 시험이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초반에 보는 학교들도 있긴 하겠지만 시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약간의 공허함들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내년 수업을 찍으면서 촬영하면서 이제는 캐스트를 찍었습니다. 수강평 남기고 혹은 질의응답 게시판에 저한테 질문들을 주실 때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시험을 잘 봐서 기뻐서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찌됐든 잘 본 학생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담하고 상심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먼저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기는 뭘 해야 되냐면 감정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감정이 많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올바른 상황 판단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꼬리를 계속 물다 보면 결국엔 안 좋은 생각 쪽으로 가거나 혹은 내가 앞으로 미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되게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감정을 주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지금은 생각을 비우고 편하게 쉬셔야 돼요. 편하지 않겠지만,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흐르거나 나도 모르게 계속 우울하거나 혹은 친구들을 만나서 하하 웃다가도 집에 갈 때 되게 미안하거나 부모님께 죄송하거나 혹은 집에 있는 게 눈치 보이거나 여러 감정들이 되게 막 덮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덮이는 상황에서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계십시오. 마음 편하게 내 내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자꾸 확인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한 번 더 할까 말까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털어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 편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해지십시오. 시험 못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내가 20대를 지냄에 있어서 스타트를 더 빠르게 가느냐 늦게 가냐 차이지 포인트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만 정확하다면 방향이 괜찮으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28에 대학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당당해지시고 어깨 펴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걱정 마십시오. 왜냐? 수능을 못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수능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살아보니 수능 말고도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수능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살다 보면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고통들이 있을 건데 그 시련들과 고통들을 결국은 이겨냈을 때의 힘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내가 수험생활 때 극한의 상황에 모였을 때 공부를 하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던 모습에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했냐 결국에는 시험을 성적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힘이 필요한 것인데 그 끈기 있게 쭉 살았던 삶 혹은 되지 않았을 때 되려고 노력했던 삶 거기에서 발현이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나한테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공부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 위주의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결과 위주의 삶을 원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생겼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치열하게 살았던 모습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런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나에게는 행복이 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 행복을 잃은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 선에서 우리가 고3 혹은 N수생 선에서 가져야 될 행복의 선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이 레이스를 마무리해왔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인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회하는 삶이 짧았다. 그리고 내가 돌아보면 후회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게 있더라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적다. 라는 걸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슬퍼하거나 아파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아플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삶이 배신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슬플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언젠간 다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시기가 다른 것뿐인 거예요. 저는 그 보상의 시기가 28에 온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인 거니까 슬퍼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고 어깨 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구들 피하지 마시고 부모님 피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으면 오히려 제 생각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날선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 부모님들도 속상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생각 정리 잘 하시고 부모님도 생각을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생각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단, 그 선택이 느리면 안 됩니다. 빨라야 돼요. 아시겠죠? 느리면, 느리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선택하는 게 느려진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앞으로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었던 나의 삶의 지평이 기준이 될 건데 그 지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거는 내가 살았던 삶보다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패턴 자체를 정함에 있어서는 느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괜찮을 겁니다. 좋을 거예요. 단, 빨리 하십시오. 아시겠죠? 빨리 하시고, 마음 정리하시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수능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아시겠죠? 자,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지내십시오. 아시겠죠? 응원합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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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